안녕하세요. 해선투데이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해외 선물 전문 트레이더 모임 1.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무사고 신용업체와의 오랜 협업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전문 트레이더의 정보와 정확한 매매 타점 전문 트레이더에 검증된 정보와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지원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회원님께 제공해드립니다. 3. 트레이더 정보 공유방 이용 가능 트레이더 정보 공유방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탄탄한 투자를 위한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스마트한 투자 환경 HTS, WTS는 물론 MTS까지 완벽 지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능한 시스템 실계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의투자 기능 5. 특별한 신규 혜택 신규 회원 가입 시 10% 매매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매주 10% 페이백 혜택까지 해선 투데이는 회원님의 든든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선 투데이와 함께 믿을 수 있는 투자를 시작하세요. 해선 투데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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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는 회원님의 든든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